안녕하세요. 축하사절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포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16일 생일을 맞으신 여러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오늘은 반포되기 위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오늘 10월 16일 생일 맞으신 여러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